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1일 접영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어제까지 해서 8, 9, 10일 연속으로 기자간담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다든가 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어제 올린 글을 한번 보죠. 어제는 물론 추석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석 인사를 먼저 했습니다. 근심 걱정 다 날려버리고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해드리며 국민권익을 위한 길을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국민권익위원장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뜻이죠. 아니 뭐 국민권익위원장 임명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물론 임명됐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같이 하지 않으니까 나가달라 이런 압력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반응으로 보입니다. 벌써 여러 차례 그랬죠. 눈물까지 보이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임기를 끝까지 지키겠다. 글쎄요. 임기를 끝까지 지키려면 지키려는 의지와 함께 왜 본인이 국민권익위원장에 계속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윤석열 정부, 어차피 정치적 낙하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왜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국민 앞에 그야말로 보여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난 8일이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 이때도 물론 줄곧 여러 가지의 유무형의 압력 그 압력이 검찰에서 직권남용으로 문제될 정도의 압력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블랙리스트로 사실은 처벌될까 두려워서 지금 다 제대로 압박을 못 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압력은 아닌 그냥 뭐 한덕수 국무총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국정철학이 맞지 않는다. 내지는 윤석열 정부가 국무회의에 국민권익위원장을 부르지 않는 경우 뭐 이런 경우는 이제 나가달라는 사인이 되겠죠. 그러나 그걸 노골적으로 압박이다 이래서 사실 고소를 하거나 고발을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감사원이 지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여러 가지의 근무 태만이나 이런 것 등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냐? 그거는 뭐 섣불리 예단할 수 없죠.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이죠. 우리가 짐작 가지고서 뭐 처벌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8일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감사원이 신상 털기식 불법 감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 눈물까지 보이고 읍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서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하니까 권익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이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가진 오찬 자리에서 나온 경미한 실무적 착오다. 이건 이제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두고 주무부처인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을 어겼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격하는 건 해도 해도 너무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얘기한 결론 경미한 실무적 착오라는 게 무엇이 의미하느냐. 8일 기자회견을 한 뒤에 감사원에서 기자들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감사하고 있다. 이걸 밝힌 거죠. 설명한 거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데도 해당법을 위반했다는 권익위 내부 핵심 보직자 및 다양한 구성원의 복수 제보가 있어서 확인하기 위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래서 조선일보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작년 2월 달에 전현희 위원장이 외부인사들하고 점심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1인당 3만4천원짜리 식사를 제공했다는 거죠. 청탁금지법은 공무원 등에게 1인당 3만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다른 어느 부처가 아니고 청탁금지법을 성실히 이행하고 감독해야 하는 주무부처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청탁금지법을 국민권익위법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청탁금지법의 주무부처다. 그런데 그 주무부처의 장이 청탁금지법을 어겼다. 제가 청탁금지법 지금 시행된 지 꽤 됐습니다.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3만원 이하짜리를 먹었습니다. 3만원 이하. 왜? 오세훈 서울시장이 법인카드가 없어서 먹었을까요? 아니죠. 청탁금지법 때문이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본인이 만든 오세훈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자기가 지켜야 된다. 그걸 어겨서는 안 된다는 그게 국회의원 배지가 없었을 때도 그걸 어겨서는 안 된다. 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종의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어디 가서 대부분의 경우 다른 것까지는 제가 감시하는 입장이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웬만한 기자들하고 식사를 하거나 할 때 3만원을 넘지 않는 식사를 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부 기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듣고 있는데 그런 정도인데 청탁금지법을 주관하는 주무부처의 장이 그걸 지키지 않았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런데 어제 그저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진희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원이 마치 중대 비리사안인 것처럼 누설한 식사비 3만4천원 사안은 명백한 먼지털이식 사퇴 압박용 망신죽이다. 실무직원들의 식비정산 과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경미한 실수를 마치 권익위에 청탁금지법 관련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부풀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이런 감옥 생각해 보시죠. 청탁금지법 지금 시행된 지 꽤 몇 년 됐습니다. 제 기억에는 한 5, 6년 된 것 같은데요. 자 청탁금지법 시행될 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 이게 과연 지켜지겠느냐. 그래서 그때 많은 음식점이 2만9천원짜리를 만들었습니다. 저녁 식사로 2만9천원짜리. 솔직히 말해서 저도 저는 뭐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닙니다. 2만9천원짜리 저녁을 먹으면요. 남자들 되게 소주 한잔 합니다. 3만원 넘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소주값하고 식사값을 따로따로 계산한다? 가능한 일일까요? 계산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제가 봤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계산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그렇듯이 눈가리고 아웅 아니냐. 그런 건 뭐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고 그거는 지키지 못할 법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도대체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누구의 기준에 의해서 이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시행하느냐. 이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걸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쪽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그리고서 이 주무부처를 국민권익위원회로 설정을 해서 자 내가 청탁금지법 대상자냐 아니냐. 그렇게 되려면 내가 저도 그래서 그때는 퇴직한 이후였기 때문에 제가 2016년 3월에 퇴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 3월 퇴직 무렵에 그때 청탁금지법 그 직전인가 그러니까 2015년 9월인가 아마 그때 시행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퇴직을 했지만 방송에 패너로 나가고 있으니까 저도 그러면 언론인의 범주에 포함되나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유권해석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라고 그러더군요. 그걸 관리해야 되는 사람. 저는 관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장은 본인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해서 안 되는 것은 뭐 그건 기본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경찰이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걸 오히려 선도하고 계도해야 될 사람이 그걸 앞장서서 위반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그런 기본자세가 안 돼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이 드러났습니다. 죄송하다거나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무슨 먼지털의식 사퇴합방용 망신죽이다. 이게 왜 망신죽입니까? 위법을 했는데. 법을 위반해놓고 들켰는데 야 망신죽지 마라 이러고서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더군다나 주무부처의 장이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법을 위반했는데 그것이 과연 그냥 망신죽이다 이렇게 해서 내로남불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무부처의 장이 본인들이 관장하는 주요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또는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의 기본 자세가 안 된 것이다. 그런 사람은 저는 둘 중에 하나로 봅니다. 자기도 지키지 못할 법이었다면 그러면 과감하게 국민권익위원장 이름으로 내가 청탁금지법을 관장하는 기관장이지만 이 법은 정말 현실과 문제가 많다. 국회에다가 그건 뭐 같은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뭐 민주당에서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 있죠? 이거 이 법은 제발 없애주세요. 이거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왜 못합니까? 2만 9천 원짜리 먹으면 되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본인은 주무부처의 장이니까 남들이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걸 감독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고 본인이 만약에 그거를 어겼다면 뭐 사과를 하고 뭘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 일이고 법을 바꾸든가 아니면 본인이 열심히 지키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닌가요? 법을 바꿔서 없애자고 하든가 아니면 본인이 잘 지키든가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걸 어겼으면서 뭐가 어때? 이런 배짱 배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방자함이죠. 제가 보기엔 그렇게 봅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권익위원장은 커녕 정말 하급 공무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다. 하급 공무원도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복무 규율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어길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어긴 사실이 드러났을 때 반성하고 책임을 집니다. 하물며 고위공직자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이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그걸 어겼는데 그걸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망신죽이다. 이게 왜 망신죽입니까? 위법행위가 드러났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문제가 정말 이건 어디부터 문제가 있는 것인가 정말 기본 자세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감사원에 따르면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드러난 게 3만 4천 원 그 한 건인지 몇 건인지 모르지만 어느 보도에 보니까 뭐 20건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상습적으로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감사원에 따르면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실이 드러나고 내부에서 어 권익위원장의 청탁금지법을 어기는 건 곤란한 거 아닙니까? 라는 문제제기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조작하려고 했다는 또 흔적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더 나쁜 거죠. 단순히 위반했다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범죄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 정도가 드러났으면 임기를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자세의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걸 가지고 실무자의 단순한 착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을 어겨놓고 그리고 청탁금지법에 1인당 식사접대 한도가 3만원이라는 걸 모르는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없을 겁니다. 저도 아는데 저는 청탁금지법 그 금지 대상이 아닌데도 저도 아는데 모를 리가 없죠. 이걸 어떻게 착오를 하죠?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가 실무자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만약 그랬다면 이 실무자를 징계해야 된다. 아니 주무부처에서 조차 착오로 청탁금지법을 어겼다. 당연히 징계감이죠. 하물며 그 장 그 사람이 이걸 어겼다. 한 번 어겼는지 여러 번 어겼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그 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뭐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이기 때문에 나가야 한다. 이런 차원을 훨씬 넘어선 얘기다. 양심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서 본인이 망신 죽이다. 이럴 것이 아니고 이건 망신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의 문제입니다. 법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 이 문제고 본인이 주무부처 장이냐 아니냐 이 문제고 그 다음에 본인이 책임을 어떤 식으로 질 것이냐 이 문제지 다른 것으로 변명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8, 9, 10 연일 기자회견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뭐 눈물까지 보여가면서 본인의 여러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전에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무엇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관해서 먼저 반성을 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게 억울하다 내지는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할 부분이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